헛다진 제자들이 전도하기는 어떤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70인으로 키울 만한 힘을 가져야 해요 이 힘을 가지고 약속 가지고 십사들에 모인 겁니다 이렇게 한 120명 모였죠 이 사람들이 헛다진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었어요 저는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성령께서 성사미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영혼 생각 마음 내 몸 내 속에 깊이 임하게 달라고 호흡을 들으실 때는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그냥 하는 호흡은 효과 없습니다 배가 나오도록 하고요 많이 안 들여서도 배를 이렇게 나오도록 쉽게 말하면 행경막이 운동이 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고 저는 이렇게 다 들여서는 안 돼 한 번 이렇게 합기도 하는 사람이 귀를 모으듯이 한 번 이렇게 힘을 좀 주기도 합니다 호흡을 들으실 때에는 뭔가 내는 데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집회를 할 때는 집회를 생각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을 들으실 때에는 그 다음에 이게 아홉 가지 보자의 축복이잖아요 그게 내게 임하도록 전체적으로 중요한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이제 오랫이 임하도록 호흡을 들으실 때에는 많이 내쉬수록 좋습니다 호흡을 들으시는 게 1이라면 내쉴 때는 2로 내쉬야죠 그러면 별로 안 걸리는 일이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86%가 정확하게 84%나 6%가 호흡으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내뱉는 걸 잘 기피 안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해가지고 땀 흘려서 독소를 내뱉는 것은 14%나 16%밖에 안 돼요 칼 운동 추한排毒 즉 다다排毒量의 14% 의사가 의학을 계속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내쉴 때는 될 수 있으면 평생 여러분을 장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이게 들어올 정도로 내뱉으면 됩니다 호흡을 들으실 때에는 코를 하고 내쉴 때는 많이 나가야 되니까 입으로 그냥 후 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건강도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적 힘세기입니다 특히 고급 인력들 중에 시달리적 연산이 많거든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급 인력들 중에 시달리적 연산이 많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고 조절을 하는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호흡법을 가르치면 치유되기 시작하죠 전부 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얼마 좋습니까 건강도 생기고 기도도 되고 얼마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식 기도 때는 그런 힘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도움되는데 어려움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一切都能得到幫助 但是能够得到武力 너무 감사합니까 행복해요 난 이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로 기도하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하나 탁 생기했을 때 답이 나오도록 이런 기준입니다 무시 기도의 기준은 답이 나오도록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을 얻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할 때 올 때 오히려 설레인다니까 설레임이죠 예를 들어 갈 때 설레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겠어요 나도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이 무시 기도입니다 집중 기도는 뭡니까 나 집중 기도는 뭡니까 나 집중 기도는 뭡니까 뭐 답을은 너무 같이 많은 집중 기도란 말에 아주 중요한 거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전환점을 맞이 이게 다 집중이 되죠 이런 걸 여러분이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허토주인 여러분이 세계 보고만 하지 사람의 방법은 언제든지 한계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미리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리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보기가 돼요 요걸 보고 카브넘트 라고 하죠 미리 보게 되면 갖게 돼요 요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가진 사람은 누리게 돼요 미리 누립니다 요걸 보고 드림이라고 합니다 누려져야 드림이지 이 안 누리게 되는 건 드림이 아니에요 는享受到才是梦想 不能享受 즉不算是梦想 가기도 전에 미리 정보 아직도 는데 아직도 는데 아직도 는데 아직도 는데 아직도 는데 즉 그것이 당의 주언 논의 즉 이것을 보고 image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응답 받은 걸 성취 된 걸 녹화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practice 라고 합니다 이런 답이 오니까 쉬워지는 거죠 사실은 전도도 이렇게 시장傳道 也应该这样做 여러분 다해 허튼신 제자들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죠 分散的门徒们 是应该去找 神이隐藏的门徒 중某个意义上 是神使你们 能够发现 이때부터 이제는 많은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삶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从这个时候 起到来 很多的应用 不是我要 过怎样的生活 세 가지 리듬을 타야 돼요 而是应该 跟从三个 节拍 영적인 리듬을 다 이거 중요하죠 저非常 중요하죠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와 이 삶의 리듬을 타야 되는 거죠 이 삶의 이런 리듬을 이렇게 타는 거죠 넘어졌다는 것은 리듬이 깨진 겁니다 물론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넘어져요 어떻게 그러면 잘못했다가 리듬이 깨지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작품 만들어나가는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행복하다니까요 이거 너무 안 하시더라고요 행복해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낚시 이런 거 보면 행복해요 저는요 시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어떨다 시간 비면 인터넷가 본다니까요 저는요 그럼 또 유혹돼요 이거 괜찮네요 하면서 유혹돼요 유혹돼요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보고 아주 좋은 거는 가까운 제자들에게 줘요 보기 좋으면 그것도 기본 좋아 그렇게 진정한 누리미 내가 다 갖고 있는 거 진정한 누리미 아니지 이렇게 작품을 잘 믿는다 나는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전도 구상하는 게 완전히 너무 행복해 지금 또 저는 2, 3, 7 치료 서비스 땅 작품 만들고 있거든요 저거는 계속 명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将来 會留下 非常好的作品 물론 만들어서 법적으로 등록해서 여러분과 같이 쓰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히 做好作品之後 在法律上 会注册 跟大家一起共享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10년 후에는 지금처럼은 뛸 수 있을까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소중한 어른들이 10년 후에 지금처럼 막 온 세계적인 그런 건 조금 좌절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활동을 조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모든 걸 작품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자료들을 작품화시키고 있는 그대로 후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작품화시키고 있는 후代们 연양 共享 그래서 法律上 正在 注册 이거 지금 온전하게 준비하는데 10년도 걸리겠어요 그러니깐 우리가 좀 건강할 때 다 준비해놓은 그리고 다 모든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이 입구에서 돈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훈련 밖에서 내는 건 있잖아요 막바로 세금 직원에 연결되고 은행 직원에 바로 연결되고 여러분이 지금 입구에서 그리고 报名 奉献 바로 은행 그리고 은행 은행 그리고 은행 그리고 은행 그냥 다 올라가고 제가 지금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이 작품 세계를 바꾸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터트린 제자들은 이 세계 생활화되는 리듬을 찾아요 그러면 진짜 힘이 뭡니까 那 真正的 力量 是什麼 이유 없어요 핑계 없어요 될 이유가 없죠 상황 상관없어요 세계 변화가 이런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이유가 없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모든 상황 관계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는 앞에는 이게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 허트인 제자들은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변치 않는 배경 늘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백이라고 말합니까 백그라운드 배경 그게 칼보레산 언약입니다 그게 감남산 감남원 언약이에요 그게 마가토록판 언약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배경은 없어요 아니 십자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요 감남원에서 약속했잖아요 능력 받을 보고 증인될 거다 그리고 그 체험을 마가토록판에 시작을 한 거요 이게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서론하는 이유가 꼭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힘이 생기느냐 드디어 현장을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바꾸는 것도 급하게 할 거 없어요 아우의 허름을 놓고 슬슬 바꿉니다 급하게 볼 필요 없잖아요 슬슬 가장 좋은 건 상대가 모르도록 슬슬 답답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让对方毫无察觉 아우의 허름을 왜 봐야 됩니까 높이 넓이 깊이 다 봐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그걸 빠르게 탁해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안 좋은 일이 우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낚심할 일도 없고 그만할 것도 없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나를 여기에 그걸 보고 필연 렘너너드 집이 너무 안 좋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렘너너드로 세운 거예요 렘너너드家庭 非常不好 그래서 신호招고 너희 왜 렘너너드 그러면 절대 계획이 보여요 여기까지가 바꾸는 방법 이 허름으로서 바꾸고 바뀌기 시작해요 한국교회 아무리 우리 요구에도 소용없으면 우리가 진짜 전도하고 있으면 허름 다 바꿉니다 한국교회 내가 요구 먹을까 싶어서 단어를 열해야 바깥드 한국을 이걸 통제해요 그 메시지면 우리가 거의 많이 활용해요 그 메시지면 우리가 거의 많이 활용해요 뭐 높을 거 없죠 반드시 바꿉니다 서서하게 바꿉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걸 찾아내야죠 오직 오늘도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오늘 오직이란 말은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어떻게 매주 장소 옮겨가면서 계속 전도자들이 모이고 메시지 방송을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허름을 붙잡는 겁니다 오직 이러다 보면 내 평생의 오직이 나와요 이때까지 역사를 나누고 뭐든지 오직을 만들고 있으면 빨리 안 해도 될게 이게 온다니까요 이런 답이 와요 꼭 필요한데 네 개만 오는 거요 그래야 전도자가 될 거 아니요 여의를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데 이게 네 개 있단 말이요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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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 우리 잘 아는 단어이지만 놓치면 안 됩니다 렘넘넘드 일곱 명의 중심이 딱 있었어요 7명 렘넘넘드 중심 하나님은 이 중심에다가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이것을 합쳐 버리면 충자야 충성된 거죠 초대교회의 중심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던 루트 칼빈도 이런 중심으로 그리고 많은 걸 몰아갔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보좌의 능력 축복과 이 많은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몰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응답만 확인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이 확인되어지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다른 사람 살립니다 또 세 주간이 기대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대에 살릴 종들을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에 이루는 증인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제자들 하나님이 지켜 주심을 확신합니다 참된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